오늘은 산소 동판 용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접지판으로 사용하는 동판을 용접해 보겠습니다. 먼저 산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lpg 를 열겠습니다. lpg 토치에 불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. 일단 이게 lpg 밸브, 산소 밸브, 이건 절단할 때 산소를 코앞으로 불어낼 때 쓰는 밸브입니다. 동용접할 때는 lpg 밸브와 산소 밸브 2개의 가지만 사용해 가지고 가능합니다. 일단은 lpg 밸브를 열고 lpg는 30cm 정도 불꽃이 나오면 이제 산소를 열어서 이제 산소에 공개하면 더 조각이 있습니다. 이제 산소에서 산소의 산소에 공개하면 더 조각이 있습니다. 이제 산소에 공개해 주행해 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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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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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